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세워주실 거고요. 그렇죠. 세운 쪽 무릎 방향으로 몸을 돌리시면서 팔꿈치, 반대쪽 팔꿈치가 무릎 바깥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런데 팔꿈치는 접혀도 되고 다 펴셔도 돼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 몸을 길게 세워서 최대한 정수리가 길어지도록 해주실 거고요. 반대손은 몸 뒤쪽 가운데에 두시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돌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앞으로 쭉 가시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. 이것도 충분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실 거고요. 한쪽 무릎을 겨드랑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시면서 양손으로 안아주실 거예요. 무릎의 각도는 겨드랑이 방향. 이것도 한 방향을 충분히 호흡을 하시면서 30초에서 1분 정도.